다자하오 워시 정시윤 2023 정세훈 콘서트 더 웨이브인 타이페이가 4월 8일 토요일에 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또 제 음악을 또 들려드리고 같이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설렙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즐거운 경험들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자하오 워시 정시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정세훈입니다 아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지난 타이페이 콘서트를 정말 오래전에 했는데 아 이게 또 항상 그때 열기를 또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같이 또 이렇게 재밌게 즐겨주셨던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다시 또 타이페이 가서 공연을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2023 정세훈 콘서트 더 웨이브인 타이페이가 4월 8일 토요일에 디스페이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또 제 음악을 또 들려드리고 같이 재밌는 시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너무나 설렙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즐거운 경험들 많이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4월 8일에 만나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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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